노출형 gps 설비시계입니다 작동합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신호를 받아서 시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조정하는 것이 없구요 완전 자동으로서 데이터를 신호를 읽어서 3만년에 1초도 안틀립니다 gps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완전 자동시계입니다 케이스는 스텐이구요 매입형 방식입니다 6시 30 36분 30초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시각은 오후 6시 36분 40초 시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지 보시겠습니다 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50초 다음 시각은 오후 6시 36분 50초입니다 50초 부분 여기입니다 정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당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후 6시 37분 정당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